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 재윤경 의원입니다.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제명권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합당권을 의결한 오늘자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회의의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더불어시민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의결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윤리위는 4월 28일 오후 1시에 제1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제명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선인 양정숙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권 등이 당규 제14조 징계사유 1호 당원당규를 위반했고 2호 당의 강령 등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7호 당의 품위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은 제14조 6호 당무의 중대한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제명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5월 4일 징계 당사자인 양정숙 당선인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5월 7일 제2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당 당원당규상 재심회의에는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들을 이유가 없으나 근거가 없으나 당선인이 강하게 추가 소명을 요청을 해서 출석해서 소명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의 소명을 재차 들었으나 이전 소명 내용과 달라진 바가 없고 재심 신청서와 재심 의견서 등 자료를 검토해 보아도 1차 윤리위 결과와 판단을 달리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어 2차 윤리위 회의에서는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5월 8일 오늘 오후 3시에 열린 제10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원 14조의 의거 양정숙 당선인을 최종 제명키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 합당의 권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제21대 국회 개원전 더불어민주당과의 흡수 합당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당원당규상 합당에 관한 의결 권한은 당대의 또는 최고위에 있으나 당대의 소집에 필요한 대의원이 현재 미구성 상태로 당대의 조기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고위에서 합당 관련 의결 권한을 대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열린 제10차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시민당은 정당법 제19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으로 흡수 합당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합당에 대한 모든 절차는 15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